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 경보가 발효된 가운데 푹푹 찌는 듯한 더위가 나타났는데요. 밤에도 이 열기가 고스란히 열대야로 이어지겠습니다. 오늘 저녁까지 경기와 강원 내륙, 충북과 경북 북북에 강한 소나기가 지나겠고요. 시간당 20mm 안팎으로 강하게 쏟아지겠습니다. 내일 새벽 경기와 강원 북부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오전에는 그 밖의 수도권으로도 비가 확대되겠습니다. 밤부터는 충북 북부에도 비가 내리겠습니다. 모레 오후까지 적게는 5에서 많게는 30mm가량이 되겠고 오락가락 이어지겠습니다. 내일도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풍이 불겠습니다. 강원 중북부 산지에는 강풍특보가 발표될 수 있겠습니다. 내일 아침 강릉이 29도 보이며 밤사이 초열대야 수준의 더위가 이어지겠고 한낮에 대구는 36도까지 오르겠습니다. 금요일까지 중북부 지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